오늘도 이제 내용은 박스권 장세의 해법인이라고 해왔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이 지금 경기민감주 쪽인데 최근에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경기민감주가 조선 철강 그런 종목들이 다 들어가는데 언제 하자하고도 또 연동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LG화학이 돌파가 됐는데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는 어느 자리까지는 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시총 상위주를 잠깐 검색을 해보시면 시총 상위주 중에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고 현대차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급 부족 현상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단에 있고 대신에 이제 그거를 대체한 종목들이 조선하고 철강 쪽입니다. 철강 포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월봉 거의 고점까지 온 건데 38만 원대 이상이면 여러분께서 월봉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차피 지수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종목이 선별적으로 움직이지 다 올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공매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실적이 안 나왔는데 그동안에 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코스피 200선 안에서는 타켓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여러분께서 그 리스크를 좀 줄여가시려 투자 전략을 원하시면 될 수 있으면 실적 대비 저평가 중소형주를 찾으셔도 되고 단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는 경기 민감주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며칠 뒤면 다음 주 월요일이면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공매도 제한 금지가 해제됐던 적이 지금까지 두 번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다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뛰어난 수익률을 냈다고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이제는 조금 더 예민하게 종목을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업종으로 가볼게요. 어떤 업종을 또 택해오셨을까요? 이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2주 전에 또 원자재입니다. 오늘도. 원자재가 결국에는 또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유가 관련주나 철강 관련주가 오르는 이유가 원자재가 지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통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가끔 통화를 하는데 철강 회사에 이제 이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통화해 본 결과 물건이 없어서 납품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생산이 없으니까 생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여러분께서 땡땡 소에 가시면 없는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유통이 안 되는 문제가 결국에는 원자재의 수급 부족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자재주를 보는 거지 원자재 가격이 지금 유통이 잘 된다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각국이 경기 재개를 하려면 분명히 코로나가 지금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선진국에서는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연말돼서 풀리면은 전체적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원자재나 그쪽 유통을 상당히 많이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구리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줄 때 원자재값이랑 한번 비교하시면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을쯤 돼서 만약에 코로나가 좀 느슨하게 풀리면 그때는 또 많이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